안녕하세요. 송혜교, 장기홍입니다. 기홍씨 요즘 뭐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? 드라마 촬영하느라 굉장히 바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네, 그러면은 저희 지금 헤어지는 중인가요? 그치만 저희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. 네.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SBS 이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달고, 짜고, 맵고, 쉬고 쓴 이별 액츄얼리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지금 첫 방송 보러 가는 중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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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